여기는 프리미엄 한옥 공간대역 하우스 오딘 그리고 세미나 가족연예 여기서 장소를 주의해 준다고 합니다. 아름다운 컨트롤입니다. 여기 나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세 개 어디서나 여기 이렇게 하우스 오딘 이렇게 지하로 만든 그런 컨트롤의 엄마고약화가 정말 아름답고 있습니다. 네, 아름다운 컨트롤을 한옥으로 이렇게 주의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딸이, 딸과 아들이 여기에서 항상 힘들어요. 살 적에는 여기 많이 신나온 가방 가져왔던 곳입니다. 네, 지금은 딸 가족이 미국으로 군사를 가는 바람은 아직 못오고 여름에는 왔습니다. 정말? 네, 정말 멋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여기 이곳에서 여기 분들 특히 여기 건강검수тора 많이 이렇게 소중을 하고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